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나리가 지금 너도 내 손에 죽어? 너 같은 개싸가지까지 검사가 될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문제인 거야 뭐 일단 검은이 껌딱지 같은 게 다 있지 하고 황당하고 짱나시고 아는데요? 신세가 급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? 그래서 돌아온 거죠? 너 나 몰라? 너 나 몰라? 알아 이 개자식아 이건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찾을게요 유용하게 들어간다 간다 준영씨 뭐해요 왜 그래 갑자기? 미안해 나중에 저녁 살게 같이 가요 나도 오늘은 준영씨랑 둘만 있고 싶어 같이 가요 내가 너한테 책임질 일 한 적 있니? 헷갈리게 한 적 있어? 준영씨 오버하지마 김유라 넌 나한테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내 생일파티 왜 왔는데 그럼? 어떤 계집애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여기 오면 개 생각이 안 날 줄 알고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